자 앞에서 우리는 폼을 작성하고 해당 폼의 속성을 또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구요 이번에는 폼 속에 들어가는 컨트롤에 관련된 개념과 그 다음에 바운드 되고 온바운드 되고 계산 컨트롤 또 컨트롤 선택하고 이동하고 크기 위치 조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폼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을 폼에 컨트롤이 담을 수 있다 라고 했죠 테이블로부터 모든게 다 시작이 된다 라고 얘기를 앞에서 드렸구요 자 실제로 이제 폼 이라는 것에서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이 폼은 그래내역 이라는 테이블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상태 레코드 원본을 그래내역으로 담을 수 있는 상태 즉 그게 바운드 폼이죠 바운드 된 폼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내역 테이블에 있는 어 그 필드들을 어 이 폼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폼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필드 내용을 담을 때는 컨트롤에 담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아 이것을 텍스트 박스 텍스 상자 컨트롤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드 내용을 담을 수 있죠 그래내역에 있는 그레처 필드 내용을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텍스 상자다 이 컨트롤의 종류가 텍스 상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른 컨트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중에 바운드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고 바운드가 이제 무엇인지 알죠 바운드를 할 수 없는 언바운드 컨트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텍스 상자는 바운드 할 수 있는 컨트롤이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내역 테이블에 있는 그레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바운드 컨트롤 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운드 폼인 것처럼 바운드 컨트롤은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필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언바운드 컨트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특별히 특별히 컨트롤 원본의 는 으로 시작하는 는 으로 시작하면 우리 엑셀에서도 배웠지만 그것은 계산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수식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는 으로 시작할 때는 아 그 이것을 우리가 또 특별히 계산 컨트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종류가 바운드 컨트롤 그 다음에 언바운드 된 컨트롤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 이렇게 컨트롤 원본으로 가질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컨트롤의 종류에는 앞에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사용된게 텍스 상자 그 다음에 콤보 상자 또 목록 상자 이렇게 디자인 탭에 컨트롤 이라는 곳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레이블 컨트롤 이잖아요 이렇게 레이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컨트롤 원본 이라는 것을 아예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바운드를 시킬 수 없죠 태생적으로 언바운드 컨트롤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요 자 이 컨트롤을 변경을 통해서 바로 목록 상자나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죠 콤보 상자는 얘를 눌렀을 때 아래로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펼쳐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것의 그 행원본 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펼쳐지지가 않는데요 자 펼쳐지기 위해서는 행의 그 원본이 필요합니다 행의 원본 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래쪽으로 펼쳐질 행원본을 지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레츠를 이렇게 지정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펼쳐지죠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콤보 상자라는 것은 텍스 상자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목록 상자의 형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 목록 상자는 사실 비슷한데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얘를 다시 텍스 상자로 바꾸어 놓고 자 그 컨트롤을 이제 다루기 라는 부분인데 이 컨트롤의 크기는 뭐 대부분의 윈도우 그 응용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죠 좀 옮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때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고 특별히 이렇게 왼쪽 구석에 보면 이렇게 좀 더 크게 된 사각형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고 옮기면 이렇게 하나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관련 레이벌이기 때문에 이 텍스 상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얘만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 이것을 선택하면 된다 라는 것까지 아 그 알아보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자체를 정렬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좀 꼴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선택하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요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쉬프트 키로 두 개를 눌러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 디자인 정렬 이라는 곳에 가면 폼 디자인 도구의 정렬이죠 그래서 이건 폼 디자인 보기 모드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여기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컨트롤을 맞춤 하는게 나옵니다 아래쪽 기준으로 맞출 건지 자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 기준으로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추면 아래쪽 기준으로 맞추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컨트롤을 한꺼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리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죠 정렬은 컨트롤의 어떤 그 위치를 맞춤 할 때도 사용이 되고 크기를 맞춤 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가장 짧은 길이를 기준으로 맞출 건지 또 가장 좁은 넓이로 맞출 건지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킬 때 우리가 그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는데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해 볼게요 아까보다 좀 미세하게 움직이죠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폼 만들어서 컨트롤을 집어 넣어서 여러가지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꼭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고 한다는 부분 꼭 한번 실습을 해 보세요